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자 5월 14일 여러분들과 이 JNTC 최근에 주가가 저점 깨고 내려왔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7,000원 기준뽕 위에서 저점 찍고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지금 이렇게 윗골이 달면서 전 횡보구간 저점 라인대를 뚫지 못하고 주가가 계속해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횡보구간 저점 라인 지금 이 저항 라인대를 뚫고 올라가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이 JNTC 우선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17,000원대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기준뽕의 종가인 17,000원대를 깨지 않는 이상에는 여전히 홀딩 가능하다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충분히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이 19,000원대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 갱신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 유리기판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유리기판이라는 핵심 소재에 대한 대표 수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게 되더라도 주가가 이렇게 저점을 이탈하는 시점 거래대금 자체가 크게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게 지금 바로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거래대금 없이 의미있는 지지라인들을 뚫고 내려왔다는 게 이 말 자체가 아직까지 세력들이 물량들을 다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 개인 투자자들을 털어내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는 시점 발맞춰서 다시 한번 실적 발표해주면서 주가를 띄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6월달 초쯤에 확실한 재료 하나가 나와줄 거기 때문에 이 재료를 토대로 전 고점인 2만 2천원대를 뚫어주고 신고가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재료를 토대로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보시게 된다면 앞으로 2분기까지의 예정 매출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계약 일정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6월달에 나올 핵심적인 재료와 함께 연달아 터질 기사에 대해서 모두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그리고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들을 추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추정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거래대금이 저점에서부터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들어왔던 이 거래대금 이탈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이 JNTC뿐만 아니라 유리기판에 대한 전체적인 주요 일정들과 JNTC 개별적인 일정들에 대해서 제가 모두 정리해두었기 때문에 날짜별로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를 모두 해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6월달 발표될 재료를 토대로 앞으로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보셔야 될지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었으니까 이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JNTC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JNTC 한 종목만 가지고 6월달 초까지 기다릴 수가 없겠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장 전에 미리 알려드리는 시가 매수 가능한 단타 종목들과 여러분들이 저점에서부터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100% 무료로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지금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단에 박영재 제 이름이 보이실 거고요. 010-8000번에 1904번 제 번호 단 하나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 문자를 보내드렸는지 5월 14일자 8시 44분 제가 장 전에 여러분들에게 285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렸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솔브레인 홀딩스 이렇게 두 종목 시가 매수로 이야기를 드렸고요.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한글과 컴퓨터 장중에 25%까지 올라가 주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솔브레인 홀딩스 마찬가지로 오늘 20%까지 장중에 슈팅을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종목이라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제가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 8시 반부터 함께 소통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9시부터는 여러분들이 시가 매수했던 종목들 매도 타점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들에 대해서 타점 잡아가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으실 거라는 거죠. 스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 이 섹터 안에서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잡아갈 수 있도록 눌림목 구간이나 바닥에서부터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전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이 스윙 종목 보시게 된다면 지금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대량 매집을 한 흔적에 대해서 포착을 했기 때문에 지금 눌림 가격대, 이 가격대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는 겁니다. 지금 가격대가 저점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고요. 재료 역시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번에 HBM,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AI 산업 자체가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고성능 반도체, 이 HBM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종목들, 재료 조금만 붙어주면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을 해가고 있는데 지금 이 HBM의 핵심적인 부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개발이 되었을 때 국내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 HBM의 핵심 부품에 대한 독점 가능성이 있는 이 기업 이뿐만 아니라 지금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 확정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앞으로는 반도체 섹터에서 이 반도체에 대한 대장주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대장주가 될 종목이 과거의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 이력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6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이 기사에 대해서 발표가 되었을 때 시장이 노출되었을 때 신고가 갱신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저점 대비 50%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단타 혹은 여러분들이 스윙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100% 무료로 알려드릴 겁니다. 이 스윙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말로만 드리면 안되겠죠. 최근에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이 SP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00원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리 95000원 이하의 매수에서 목표가 1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를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5000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 있던 15만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 필옵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필옵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할 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7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